작가님 프로필을 보니까 제1회 공인중개사 근데 그 1회 때 공인중개사 그 이전에는 중개사가 없었나요? 2회 공인중개사 하면 공인중개사의 역사죠. 참 오래된 일인데 1회 공인중개사 따기 전에는 정부에서 부동산 중개 질서가 물러나고 하도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정부에서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를 했는데 그 전에는 소개업법에 의한 중개인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그 이후로 공인중개사가 생기면서 향후에 중개업법도 아예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는 그렇게 해서 어떤 부동산 중개 질서를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많이 안정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럼 이제 그 질서가 이제 좀 물러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태였던지? 그때는 일단은 우리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이 법률 주식, 부동산 법률 주식이 상당히 좀 부족했어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것도 잘 모르고 일부 자격 없는 중개인들도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얼추기로 하면서 그냥 중개 수수료나 받는 그런 게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말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생기면서 공인중개사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해요. 법률 공부를. 이제 부동산의 중개업법에 관련된 법뿐만이 아니라 공법에서부터 사법까지 사법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민법 아닙니까? 그래서 폭물분 그런 법률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자격을 따가지고 이제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어떤 질서를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중개업소에 중개인, 지금은 이제 중개인 제도가 없었지만 접속했지만 그쪽에서 피해를 좀 많이 입은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지만. 지금 이제 뭐 중년의 고시라고 해가지고 중개사시 엄청 뜨겁잖아요. 그렇죠. 1회 때는 어땠어요? 이랬때도 뭐 이랬때도 뭐 이래는 혹자들은 그래요. 뭐 거져주셨다 그러는데 거져주신 않아요. 그게 왜냐면 시험 그 합격률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많은 응시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응시가 있어도 그 합격률을 보면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합격률이 뭐 지금하고 거의 대등한 정도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거는 좀 허탈했었고 우리 같은 사람들 소위. 그리고 그냥 또 그냥 직장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 한 당시에. 직장 다니면서 연습 문제만 풀어서 한 사람들도 물론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실무에 적용하면서 금방 나타나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공부를 안 하고 그거는 많이 나타나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 무마가 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아예 묻혀서 그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기출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니까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 어렵다고 하는 감정사, 토지평가사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토지평가사하고 감정사가 분리가 돼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감정평가사 해가지고 그냥 뭉쳤는데 그때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준 높은 공부를 했다고 봐야죠. 자랑은 아니지만. 더 어려운데요. 그때는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출 문제는 거의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도서관에 클라스가 12명이 있었는데 지금 뭐 믿거나 말거나 그 12명 중에서 11명이 다 만점이에요. 근데 한 명이 누구냐? 한 명이 제가 하나 드렸어요. 아, 제가 아시죠? 다 만점 자리로 정말 수제들이었어요.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한 사람들 다 보다 보다 못 처음 봤어요. 나는 나중에 들어갔는데 정말 열심히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덕에 같이 이제 어울려서 많이 도움도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한 그런 계기가 됐죠. 정말 작가님은 그럼 그 공인인중에서 시험을 왜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 이거 부동산을 제가 이제 건축은 형님 밑에서 배우고 이제 뭐 형님 밑에서 종업원이죠 따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그 부동산을 좀 알죠. 알게 됐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독립을 좀 해야 되겠다. 네, 뭐 건설 쪽으로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아, 저거다 싶어서 그래서 저것도 새로 시작하는 그런 부동산 업무고 그래서 그냥 곧바로 시작을 했죠. 그럼 이제 합격하자마자 바로 개인중개사무소 차리신 거죠? 그때 뭐 영업이 잘 됐어요? 영업 안 됐죠. 그때는 그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중개소들이 많이? 아니, 중개인은 많죠. 아, 복덕방은? 골목 복덕방 옛날에 이제 복덕방이라고 이제 중개인 사무소는 많아요. 옛날에 다 복덕방, 복덕방 아직도 이제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정식 융치고는 중개인 사무실 그래서 나는 이제 중개인 사무실, 중개인 사무실 이렇게 입이 발려서 나오는데 복덕방들이 하여튼 뭐 상당히 많았어요. 잘 알 거예요. 구석구석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처음에 이제 차리니가 견제가 많이 심했어. 사실 저는 뭐 쟤들 무슨 뭐 경험 눈에 들이죠. 뭐 하겠냐 그래갖고 심했지만 그래도 뭐 우리는 정식으로 배웠고 실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도는 못했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중개 범위까지 나중에 만드시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영업이 굉장히 잘 됐으니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영업을 처음에 막 만들어 나가셨어요? 영업은 이제 그 전형적인 영업 방법이죠. 처음에는 개인 공인 중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영업 행위가 사실 하기가 좀 만만치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사무실을 열어놓으면 그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매수인이든 매물이든 아니면 세입자든 저 임대인이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쌍방을 매치시키는 전형적인 그 중개업 방법 이제 아나로그 방식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디지털 방식이라 그런 방법을 안 통하죠. SNS라든지 아주 마케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마케팅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개발지를 향해서 이렇게 다니면 개발지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 예정지라든지 뭐 또 대규모 어떤 관공소 이전하는 장소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뭐 인천 그 당시에 내가 인천공항이 이제 생기게 막 그럴 때 거기에 매물이라든지 그런 쪽에 어떤 타켓 완 된 그런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쪽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마케팅도 필요 없고 열어놓고 하면 자연적으로 이제 그렇게 거래를 이루게끔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법인을 차려서는 좀 달랐죠. 법인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일을 했죠. 왜냐하면 법인을 차리면서 내가 1층에 보통 그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도 이제 뭐 거의 그렇지만 거의 다 1층이에요. 1층 목적인데 2층, 3층에는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난 그때는 이제 2층, 3층을 얻었거든요. 2층, 3층을 얻으면 오다가다 오다가다 매수인, 매도인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2층은 안 들어와요. 알지도 못해. 그러고 한 걸음이라고 누가 계단 타고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마케팅을 해야죠. 그럼 뭐 그때 당시에는 요즘 들었는데 사실은 그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등등 포탈 검색 사이트 이런 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얼마든지 지금 광고 잘하면서 잘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일거리가 넘쳐 흘렀었어요. 그 당시에. 그 뭘로 했냐면 무까지 있죠. 무까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벼룩시장이라든지 뭐 가로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시민들한테 상당히 그 광고 효과가 좋았어요. 그것이. 지금은 조금 이제 그 국가지로서는 이제 조금은 달라서 거기도 이제 디지털 쪽으로 SNS 쪽으로 많이 돌아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광고를 실리면 일거리가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그 일거리가 넘쳐 흘렀어요. 아 진짜요? 그럼 그 만드신 법인이 규모가 얼마나 되셨어요? 규모가 보통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죠. 다 뭐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 내 규모를 다 아는데 보통 25명에서 30명조직 정도의 직원이 됐죠. 이제 부서가 있으니까 경매사업부에 한 5명 정도 또 분양사업부에 이제 보통 현장으로 나가는데 분양사업부에서 3명에서 5명 그때그때 달라고 중개사업부가 비교적 컸죠. 나머지는 중개사업부 중개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과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점포 점포 유지 학원 학원만 전문으로 점포만 전문으로 뭐 또 교환만 교환이라는 거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환이 이제 중개호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가져야지만 하는데 교환 그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내가 그랬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 법인을 잘했다고. 왜? 이거 쫓아다니는데 저거 쫓아다니면 열 마리 잡다.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는 이것만 해라. 너는 이것만 해라. 요과에서는 요것만 하는 거예요. 경매 업무에서는 경매 업무만 해. 분양 업무면 분양 업무만 해. 토지 업무에서는 토지만 해. 토지하고 이제 상관. 일반 점퍼 업소. 융업소라든지 일반 업소들. 그 사람들은 그것만의 직원들은. 다른 건 눈 돌릴 틈도 없어. 눈 돌리면 나한테 안 통해요. 너 굶으려고 그러냐? 너는 그건 굶어. 다른 거 이렇게 다른 거 보다는 너 굶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건복씨가 이건복씨가 많이 중개 중개업을 한다. 근데 업소를 한다. 그럼 업소를 하면 이건복씨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근데 내가 그걸 한다고 아니니까 야 주택 하나 사더라. 어디 토지 하나 사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받아야 할 수 없어요. 내 그래야지요. 내가 그걸 하는데. 근데 나는 내 업적은 내가 없어야 나는 업소 바빠서 죽겠어. 정말 이거 너무 일거리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 못하잖아. 근데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럼 어떡하냐. 회사에다 접수를 시키는 거예요. 매수인 접수를 시켜버려요. 딱 관리부에다가 그 양식이 다 있어. 그래서 자기 사인이 딱 들어가. 그러면 이제 나한테 딱 오면 내가 이제 서명을 해요. 서명을 해서 딱 넘기면 그게 토지부로 넘어가. 얼마나 깔끔해. 토지부로 넘어오면 토지의 담당 팀장이 그걸 이제 배분을 해. 자기 밑에 직원들한테. 자기가 하든지 자기가 할 만큼 양만큼만 딱딱 배분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야. 분배를 해. 일거리를 분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이건복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이건복이 물건이야. 그렇죠. 회사 물건이기도 하지만 이건 물건이 뭐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걸 가지고 계약을 했다. 직원이. 이건 뭐한테? 나는 신경도 안 쓰길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돈이 탁 떨어져. 수수료가.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깔끔하잖아. 내가 너 물건 내 물건 싸울 일이 뭐 있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안 돼. 주워야 해. 야 이거 이거 공장 하나 해달라는데 그러면 관리부에다 넘겨. 관리부에다 넘겨가지고 싸인 내려가 글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물건 관리 철두철미한 매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유지를 시킨 거예요. 싸움이 안 일어나. 네 물건 내 물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나는 내 것만 하면 안 돼. 내 것 외에 들어오는 거는 그래 우리 김과장이 김부장이 또 하니까 회사에다 넘기면 너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인에 항상 일반 중개업소에 문제가 되는 소위 말하는 뒷박치고 그런 거는 사실 없어졌고 계약 관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계약 관리인데 요즘들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철두철미해요. 계약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이제 확정보고서가 올라와요. 계약이 이제 약정이 잡히면 직원들로부터 이제 그 확정보고서를 작성해서 거기 일목요연하게 모든 권리관계라든지 중개수수료는 얼마라든지 뭐 특이사항이라든지 요런 게 쫙 써서 딱 관리부에 들어가면 관리부에서 나한테 쫙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쓱 보고선 근데 관리부에 올라오는 게 단순히 확정보고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를 파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 각종 공적 서류가 많잖아. 뭐 토지대장이면 토지면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토지계획이용황이론이라든지 그 외에 서류가 같이 달려올라. 내가 철두철미하게 그건 검색을 해요. 검토를 해. 특히 등기부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어. 계약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결제를 안 내려고 내려보네. 그래서 이제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사장님 그거 얼마든지 해결할 방법이 있고 그런데 수수료도 상당히 큰데 그걸 어떻게 그걸 그거 계약했다가 회사가 잘못되는데 내가 영창가고 내가 끌려가는데 나이 이기 전에 너도 담장가 있든 너도 피해가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사인을 하냐. 그러면 이거를 계약을 시키려면 권리관계에 있어서 뭘 해소하고 뭘 해소해. 뭘 해소를 해. 그러면 내가 계약 쳐줄게. 그거 해서 와. 딱 내려보네요. 그건 칼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에 걸려있는 땅 향후에 수용될 수 수용된 가능성이 있는 땅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올라오면 그런 거는 뻔히 계산이 나오잖아요. 토지 수용당하면 일반 거래보다는 낮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거래 공시지가나 이런 거 계산을 해서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플러스 알파에서 조금 더 되는데 물론 내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거 경매해서 돈 벌어주는 사례도 있지만 그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뻔히 조만간에 수용당할 땅 그런 거 올라오면 그건 안 시키지. 계약은. 그렇지만 직원들은 아쉽지. 안타깝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니지. 길게 보려면. 그거 언치지. 그거 잘못 먹으면 언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약 관리는 상당히 치밀하게 철도 철미하게 영업 관리는 또 물건 관리 매수인 관리도 그렇게 싸움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남의 중개업소에서 남의 공인중개에서 가져왔다 하는 물건은 인정을 안 하시네요. 회사에서 인정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다 보면 그건 질서가 물러내죠. 회사에서 취득한 물건 저타도 이건 남의 물건이야. 어느 공인중개가 물건이 쌓여 놓으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그렇게 되니까. 일절 인정을 안 하지. 우리 물건만 해도 우리 매수인만 해도 지금 일거리가 넘치는데 왜 남의 물건까지 남의 그래서 그런 질서 그런 질서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운영되려면 사실은 요즘은 컴퓨터로 해서 더 편하게 아마 관리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후배들도 법인을 하고 있는 후배들도 있는데 그거 남의 법인을 너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영업관리 계약관리 어떻게 하느냐 물어본 데는 자체도 웃기는 거고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인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 5년간을 개인 사무실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는 파트별로 분리를 해서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이거는 되겠다. 그래서 내가 책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썼나 봐요. 아파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공장 좀 얻어주셔. 일가 친척이 또는 후배가 친구가 그러면 마당에 참 그렇잖아. 그다이 아파트만 아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아파트밖에 몰라. 공장하는 사람한테 아파트 구해야 되는 난 몰라. 거기서도 들어오면 사실 마당을 못하는 저기들은 각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 같은 데도 넘겨요. 넘기면 서로 아까 그랬잖아요. 회원이라든지 친목이 신의가 있는 사람들은 딱 보내요. 그렇죠. 보내주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보낸다. 그거는 서로의 신의가 주가는 거고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일회 공인중개사를 할 계기를 공부하는 과정이라든지 운영하는 법인까지 가서 운영하는 과정을 한참 얘기했네요. 그러면 토지 같은 거 파신 거예요? 토지? 판다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사실 기획부동산이 계승을 부리잖아요. 기획부동산 어떻게 보세요? 기획부동산은 그 당시에도 우리 직원이 기획부동산에서 하다가 들어와서 실태를 더 많이 알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기획부동산은 한마디로 사기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텔레마켓터들 텔레마켓터들이 그 폼이 있어요. 다 그래가지고 어떤 텔레마켓터들도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텔레마켓터 폼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무작위로 또는 자기 일가 친척 뭐 해가지고 해야지만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텔레마켓터들은 진짜 그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정말 향후에 기대 수익을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회사에서 내려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볼만 되니까 그렇지만 그 헤드들은 못 쓸 땅이라는 거 다 알죠. 그 당시에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부대 폭역 폭역지가 개발 계획도가 멋있게 그려져가지고 그거 쪼개서 팔아가지고 손해본 사람들 상당히 부족이 수 많죠. 요즘도 많이 그래요. 내가 뭐 2,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나한테 잘 아는 저기가 전화 오고 말이에요. 사장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 땅 적은 거 많이 나왔는데 좀 사실래요. 나한테 전화하냐. 그런 거를 용과지려고 그러는데 기획부동산은 얘나 저나 사기성이 많아요. 쪼개기 하는 거. 물론 쪼개기 무조건 쪼갠다고 해서 쪼개기 판매한다고 해서 그 어떤 정말 전원주택이라든지 정말 순수하게 개발업자들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어떤 질 수 있는 땅인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농공단지나 이렇게 해서 쪼개기 파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거하고 분리를 해야죠. 그건 정상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쪼개기 판매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기획부동산은 언감생칭 감히 그런 게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못 쓸 땅들 아주 싼 땅들 그냥 돈도 안 되는 것들 사가지고 뻥튀기 뛰고 넘어가고 똥뽕튀기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은 지금도 정부에서 상당히 단속을 했지만 그게 암적인 존재라 뿌리가 없어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부동산이 돈이 되니까.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하여간에 일단 엊그제 성장일기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또 한참 얘기했는데 요만큼이라도 솔깃할 필요가 없다. 돈 번다는 얘기에 홀깃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사기를 당하려면 우습게 사기 당하는데 아주 우습지 않게 사기 당하는데 그런 개수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려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부동산 질서를 위해서라도 건설도 하셨잖아요. 건설도 했죠. 건설은 중계법인을 하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하다가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중계법인을 넘기고 그렇게 하고 종군을 체결했죠. 넘기시고 그렇죠. 넘기고 그렇게 하고 종군을 시작을 했죠. 종군에서는 종군에서는 성공을 못 거뒀어요. 그게 이제 개발이 상당히 그게 모든 부동산은 개발 행위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토지 개발이 토지를 정기작업이라든지 택시개발이 개발 그리고 상가만 상가 또 아파트만 아파트 주택을 건축을 해가지고 그것이 총괄적으로 분양까지 해서 하는 것이 개발 행위의 완료인데 거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무너지는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개발 행위가 어찌서 그래서 여러가지 분류가 있죠. 수익성 분석을 잘못해서 수익성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토지를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이거 맞추고 볼래니까 이건 시세하고 안 맞아. 분양이 안 돼. 그럼 분양이 안 되면 어디서부터 됩니까? 모든 개발 행위에는 여신이 따르잖아요. 용자가 다 따르잖아요. 금리에 녹아나가는 거예요. 금리에 분양이 안 되면 금리에 계속 녹아나가고 그러다 보면 경매로 나가게 되고 무너지는 그런 캐스고 가장 그런 캐스가 있고 그렇게 하고 인허가 문제예요. 인허가 문제. 인허가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즘 한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대장정권이라든지 양주권이라든지 인허가 안 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됐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인허가 내기가. 그리고 인허가라는 경우에는 군이면 구 시면 시 구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상위 행정기관 도우나 특별시나 직가시 이런 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거기서 또 금리에 녹아나가고 그렇게 못 견디는 거예요. 시간이 돈이냐.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에 의해서 한 4년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상당히 어려운 소송까지 가고 행정소송까지 가고 그런 경우에 갔는데 그만큼 개발은 어렵다. 그래서 소위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최고 목표가 아주 정말 미국의 전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요? 트럼프 같은 딥벨러퍼가 되는 거다. 이런 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꿈이죠. 그게 해볼 만한 그러고 그런데 상당히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런데 그런 야망들은 가져야 돼요. 개발 행위에 대한 야망들은 가져야 돼요. 부동산을 전분야를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분야를 다 했죠. 그럼 이게 어느 부분이 가장 돈이 되는 것 같으세요? 지금 개발 개발은 도 아니면 뭐예요? 한 번 일어나면 한 번 일어나면 잘 나가요. 잘 나갈 수가 있어요. 부형이나 그렇지. 그게 부형이에요. 처음에 부형이나 청구라든지 이런 게 내가 하는 개발 시공 참여 의향서까지 내가 바꾸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작았어요. 회사가 떠오르는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가가 비싸니까 시공가가 비싸니까 거기에는 받을 수가 없고 수익성을 못 맞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한테 내가 시공 참여 의향서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인허가가 안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인허가 안 나는 거는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그냥 법적으로 FM적으로 나는 고지시켜서 법적으로 FM으로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뭐 그래가지고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 온갖 것 다 했는데 아무런 국토부나 아무런 다 이상이 없어요. 오로지 거기서 해줘야 될 문제다. 이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개발 행위. 그런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진짜 우리나라 부동산의 역사를 진짜 꿰차고 계신 분. 역사까지는 아니고 사회적인 산 증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부동산 얘기하면 재밌어요. 근데 그러면 요즘 부동산 엄청 올랐잖아요. 부동산 많이 올랐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을.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일단 불폐신화부터 우리나라 불폐신화가 있잖아요. 부동산 불폐신화죠.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나는 이런 주장을 해요. 부동산은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너무 많아서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이 요즘은 그런 얘기가 조금 덜해요. 폭망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한때. 지금도 많아요. 언제 이때냐면 18년도 17년도부터 특히 18년, 19년도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전 국민이 다 알아요. 24개 나왔잖아요. 조금 안 되다 보면 또 나오고 안 되면 또 그럴 때마다 가격이 어땠어요? 올라왔죠. 규제가 나올 때마다 올라왔죠. 정부의 하락 안정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내놓는데 어휘로 어떻게 됐어요? 다 상승했잖아요. 그때 유튜브에 아주 도배가 된 게 뭐예요? 부동산 폭망론.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규제가 이렇게 나오니. 나는 뭐라고 했냐면 주변에 내 아는 지인들한테 천부당, 만부당하는 소리 하지도록 말아. 부동산에도 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인기 끌어보려고 하는 얘기다. 저 폭망론이 어디 있어? 올르면 더 올랐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랐잖아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르는 원인은 대부분 다 알아요. 나도 여기도 내용을 잠깐 잊지마는 인터뷰 내용에도 잠깐 있지만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시장의 가격을 잡으려면 항상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여태까지 전례가 그랬어요. 부동산 규제 나온다고 해서 떨어지는 예가 없어요. 에렉 시장은 역반응을 일으켜요. 그게 시장 자유경제예요. 시장은 철두철미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그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돼야지 거기에 어떤 누가 통제를 한다? 규제가 팍팍 들어간다? 그럼 시장은 항상 역반응을 이렇게 돼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이번에 18년도, 19년도 지금까지도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되겠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각종 금리라든지 규제를 더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락 안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부동산이 떨어지면 부동산 올리는 것보다 더 경제가 어렵고 사회 문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이 조금 올면 올랐지 떨어지면 그만큼 사회는 더 어려워요. 경제가 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우선은 유동성이 없어져 버려요. 사회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아야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데 가장 큰 포지션인 부동산에서 돈이 안 돌면 건설분에서 돈이 안 들면 사회에 혈관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경제가 그만큼 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하락이라든지 또 폭망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이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이건 참 우문해요. 그건 참 물어보는 사람도 참 답답해. 나도 오를지 안 오를지는 그건 뭐라고 장담을 못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나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오르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 지금은 좀 내릴 여건이 하락 안정이 할 그런 상황이 좀 충분하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단 지역적으로 그거는 차등이 있다. 서울 같은 게 지금 내려요. 뭐 내리고 있다고 그러지만 특히 강남이나 강남이나 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전국 부동산에 바로 밑에 타예요. 거기 오르면 다 올라요. 거기 떨어지면 살짝 다 오르고 어디들 불면 하고 강남이 끄떡없어요. 안 오르잖아요. 오르면 올랐지 안 올라요. 그렇게 왜 규제를 때리고 금리를 낮추는데 거기는 왜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럼 거기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다 공급해 주면 되잖아. 근데 그 공급을 안 해주잖아.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보다는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이 어떠냐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나아요. 토지라든지 그런 쪽은 개발 계획이 있는 쪽에 그런 쪽에는 오를 항상 그거는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부동산 경기하고 상관없이 어떤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다. 개발 좀 했다. 그러면 자연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개발이 있으니까 살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시장 경제예요. 그게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거기 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지라든지 그런 것도 지역적으로 적이지만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두철미하게 나는 양극화될 것이다. 더 양극화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서울이라든지 인천 같은 데도 잘 안 떨어져요. 특히 송도 신도시 같은데 국제도시 같은데 안 떨어져요. 이만해서 많이 올랐는데도 안 떨어져요. 수요도 있으면 있지만 지금 관망세예요. 그래서 지금 뭐 금리가 지금 뭐 기준금리가 1.5%고 여신금리가 5%까지 이제는 뭡니까? 주담대 주담대가 5%까지 뭐 이렇게 된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금리가 높아지긴 했어도 일부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오래가진 않는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마다 물론 다 달라요. 보는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데 궁극적으로 볼 때는 지금 금리 문제 특히 금리 문제라든지 이제 또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런 공급 위주로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하락 안정세가 조금은 유지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그냥 틈틀어서 볼 때 지역적으로는 물론 강남이라든지 송도 신도시라든지 인천의 청나라든지 아니면 여기 서울의 주변 도시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뭐 끝도 없는 데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저울지다 하듯이 흑백 논리로 내가 것이다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변수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 부동산 시장 가까이 있으시면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김재욱이 있었고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폭락이 가깝게 떨어진 적도 있었잖아요. IMF 뭐 이럴 때 그렇지 IMF때 많이 떨어졌죠. IMF때는 이제 뭐 완전히 나라가 망했죠. 그건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IMF면 이제 여기서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면 그거 뭐 부동산이라고 견디지는 못하죠. 대출금리가 그때 21% 23%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주담대 금리가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내가 그때 중교회사 할 때인데 그거는 뭐 그때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2008년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의 피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피해를 많이 안 입은 편이에요. 많은 통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게 방어 능력이라든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금 기억해보면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 시설에 이제 저기를 만졌거든요. 프라임 리먼 브라더스 회사가 부도난 회사 큰 맘모스 같은 회사가 그때 그랬는데 그 전에 그 경기가 전 정권에서 경기가 좀 좋았었어요. 좋았어갖고 지금도 요즘도 이제 그게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그 실정인데 분양받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2030 이라든지 집 없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금융 규제 있지 않습니까? LTV 라든지 DTI DSR 특히 더 강화시킨다 그러는데 요거가 좀 그때 당시에 조금 잘 운영을 했었어요. 정부에서 그 당시 정부에서 엄격히 말하면 노무현 정권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격이 덜인 거예요. 왜? DTI 라든지 LTV나 DTI DSR 같은 경우는 금 주담대 규제거든요. 프로테일을 적게 주는 거니까 그 규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이 덜인 거예요. 금리가 좀 올랐어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 위기를 맞았어도 그 당시에는 IMF 그 시절에는 말고 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발로 해서 금융 유기 사태에서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방어를 잘한 편이다. 그렇게 나는 평가를 하고 그 당시 기억이 그렇게 되네요. 그 당시에 내가 실무에 있었으니까 그런 걸 많이 알죠. 98년대는 부동산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때는 역대 부동산 경매 건수가 그때 최고였어요. 지금 내가 통계를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아마 보통 요즘 지금 최근에는 1년에 전국 평균 한 달에 한 만 건 이상 12만 건 에서 14만 건 정도 나와요. 2000년도 2000년도에 아마 한 14만 몇 건 나왔을 거예요. 전국 평균 그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올해는 작년에 한 12만 건 나왔나? 경매 총 전국 총 통틀어서 종목 불문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알기로는 아니 한 20몇 만 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법이 바뀐 계기가 된 거예요. 역사 얘기하네. 경매 역사 그때 지금은 지금은 경매가 민사 집행법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사 소송법에 경매 규정이 있었어요.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경매 법 경매 법원에 그 아임 업 로 인해서 부동산 물건이 쏟아져 경매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법의 경매 문턱이 너무 높은 거야. 여러가지 법 규제가 조항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또 일단 접근해서 받아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걸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이거 빨리 해소를 시키려면 그래서 문턱을 낮춰 버린 거야. 문턱을 낮춰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규정을 완화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법규정을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인도명령제라는 게 나타났고 그 전에는 지금도 공매에서는 인도명령제가 없어요. 공매는 명도야. 명도고 그래서 공매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죠. 물론 다른 장점도 있지만 인도명령제는 공매제에서는 없고 조만간 바뀌겠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형매에도 주택을 하나 받아도 인도명령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명도를 해야 된다고 명도라는 건 아시겠지만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그게 정말 고무줄이야 고무줄 어떻게 잘하면 판사가 밑으로 쓱 넣기도 하고 빠르면 빨리 수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쁘면 이거 또 누구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명령은 너무 쉬워. 인도명령 대상자가 물론 있어. 무조건 다 인도명령은 아니지만 인도명령 대상자한테는 한 2개월 정도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런 규정. 그리고 그때는 이해관계인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경매 법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특히 채무자나 소유자 이해관계인 아주 못 먹는 감 찔러나와 본다고 낙찰자를 그렇게 애먹여요. 뭘로 애먹이냐 항고를 해. 항고하면 또 시간이 있지. 항고 해버리면 이거 항고 끝날 때까지 내가 권리행사도 못하고 뭐 등등 낙찰결정 확정을 받기 전에 다 그런 행위를 다 해버리니까 장급 날짜도 안정해지고 뭐 등등 어렵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내가 경매 낙찰가 10억을 받았다. 그럼 항고 보증금이 보통 10%예요. 10%를 넣어야 돼. 1억. 그 보증금이 생겼어. 근데 김인성이가 항고를 했어. 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항고를 해서 1억 넣고 했어. 근데 패소를 했다. 어떻게 되겠어? 1억이 그냥 몰수. 날리는 거구나. 날리는 거구나. 아무나 못하겠네. 아무나 못하잖아. 얼마나 좋아. 그전에 없던 제도들이 민사집행법으로 바뀌면서 확 문턱을 낮춰버린 거야. 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는 그 어려운 것들이 해소됐네. 해소됐어. 또 뭐 그런 거 또 한 가지 이제 그 장급납부 기일. 그전에는 기일이었는데 지금은 기한위로 변했어. 기한위라는 건 뭐 1일부터 30일 안 이 기한이잖아. 이 안에 너가 돈 내면 아무 때나 넣어. 그러면 그것도 이제 내가 책이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도 한 가지예요. 장급납부 요령으로 해서 장급납부하는 데는 요령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 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돼서 31일이면 30일 이전에 넣고 싶어도 못 넣었어요. 그 날짜 딱 넣어야지. 30일 날이 돈 나는 날이야. 30일 이후에 넣으면 돼. 31일 이후에 넣으면 돼. 근데 그 안에는 안 받아. 30일을 딱 넣어서 못 넣는다. 그 다음에는 이자 넣어. 이자 해서 붙이면 넣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안에는 못 받아. 근데 지금은 기한에 내가 타이밍상 돈은 마련했어. 대출 잘 나왔어. 대출 딜러들 잘 만나가지고 대출이 잘 나왔어. 그래 그럼 빨리 넣자. 넣어도 된다. 아니면 마음 변하기 전에. 왜냐하면 취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경매도 강제 경매든 임의경려든 물론 절차만 좀 다른뿐이지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채무자나 소유자가 돈만 넣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물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좀 수상해. 취소시킬 것 같아. 에이 내가 돈 빨리 넣어버리잖아. 그 전에 없던 거야. 그 전에는 그냥 날짜 기다렸어야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 그래서 문턱이 그런 문턱이 낮아졌다. 그 외에는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턱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바뀐 규정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서 문턱을 낮춰지면서 대거 일반 일반 그 경매 참여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팔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민사조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해소시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완화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IMF 때 쏟아져 나온 엄마 막지하게 쏟아져 나온 물건들을 정부에서 특히 법원에서 재빠르게 잘 해소해가지고 재빠르게 한 건 물론 아니지 2000 2000년도 초인가 2000년도 초에 아마 민사집행법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오늘날에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많이 처리됐죠. 그래서 경매 강사분들 중에서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보통 01년, 02년 이때부터 경매를 시작하셨구나. 나는 그 전 민사소송 때 그 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렇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01년, 02년 법이 민사집행법부터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비교적 아주 쉽게 이건 사실은 우수개 얘기지만 전에 민사적법 보내가지고 얼마나 아주 명도 하러 가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심한 얘기까지 많이 들었어요. 심한 얘기까지 많이 들었고 아주 겁나는 얘기까지 막 들고 막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또 한 번 해봐 막 이러지 그건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참 그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민사집행법이 그래서 경매 하기를 상당히 편하고 좋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그 좋은 법 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 벌으면 안 되죠. 본격적으로 경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억나는 경매 물건이 낙찰 받은 것 중에서? 글쎄 낙찰 받은 물건이 워낙 많아서 그렇잖아요. 오랜 세월에 보니까 토지 공장 주택 아파트 농지 많은데 그 당시에 걸려있던 게 소위 말하는 특수물건 제가 삼건에서 특수물건 편에서 특수물건 입찰하고 낙찰 받고 해결하고 그런 거를 거기서 다 기술을 해서 조만간에 출간이 될 텐데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지상권이 걸린 아마 정미소를 입찰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정미소인데 정미소가 경매가 나왔는데 거기에 법정지상권이 걸려있었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걸려있는 거기에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법정지상권 여지있음 성립여지있음 여지있음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법률 지식들이 그렇게 일반인들한테 지금처럼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관련 서적이란들이 많지 않아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냥 일단 이거는 하나 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전문가한테는 그게 또 안 통하죠. 그래서 몇몇이 분석을 해보니까 법정지상권이 이 사람에 해당이 안 돼. 그런데 뭐 거기 사는 사람도 빵빵해요. 어디서 늘었는지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내 거 이거 뭐 그런데 조용히 거기 가서 현장 답사 다 하고 나서 입찰을 받았는데 단독 입찰을 받았죠. 누가 안 들어올 거라고 뻔히 알았죠. 그런데 단독 입찰을 받고 결국에는 법리적으로 다 해결을 한 거죠. 내용중력을 통해서 법정지상권 해당이 안 되고 그렇게 고집히지 말고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나가면 그쪽에는 쫓겨나가고 더 오래 손해가 나니 적정한 금액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액을 상당히 파격적으로 해줬어요. 워낙 싸게 사서 나가는 사람을 그 당시에 금액으로 그 당시에 금액으로 그래서 그런 게 하나 기억나고 그렇게 하고 명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데 명도란 말이 지금은 잘 안 쓰죠. 인도라는 말을 쓰죠. 인도나 명도나 같은 말인데 법이 바뀌면서 명도에서 인도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 인도도 사실은 어려울 게 없는 게 하다 보면 그냥 빈집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어려움을 느껴요? 왜 미리 인도 명도 참 어렵다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이거야. 아파트를 갔더니 가보니까 비어있어. 그러면 관리소장 한테 가서 함부로 못 들어가요. 남의 집은 못 들어가잖아요. 열려있어. 그래도 못 들어가요. 남의 집을. 일단은 아무래도 그거는 누군가가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소장 불러가지고 사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면은 있지. 이미 경위 받기 전에 답사를 통해서 관리소장한테 인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물어본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충은 알지. 그 뒤니 이사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 갔는데도 깨끗하게 청소해놓은 거예요. 참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다 망했는지 어떻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그렇지만 또 아까도 얘기했는데 심하게 아주 심한 욕 받고 뭐 그런 경우 근데 그거는 경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런 정도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간간이 나도 지나다면서 그 옛날 기억 떠올리고 떠올리고 그러는데 그 빌딩을 이제 그 현장 답사 갔는데 그게 이제 유치권이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드라리지만 옛날에는 유치권을 사업 팔았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근데 유치권을 누가 사느냐 힘 잘 쓰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좋은데요. 그런 데서 돈 되는 데는 다 쫓아다니거든요. 싸서 이제 합의금 받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혼난 기억 거기 섣불리 갔다가 이제 답사 좀 갔다가 이제 괜히 좀 안 한 척하고 물고 물어보고 막 그러다가가지고 그냥 아 되게 뭐 폭력 행위는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처까지 갈 정도로 아주 혼난 그런 기억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죠. 뭐 경매 그 입찰을 하러 가서의 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책에서 이제 경매를 왜 시작했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이게 경매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그 뭐 비단 이게 경매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어떤 일을 시작하면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른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저 목적을 실행하려면 그 목표를 세워야지 되잖아요. 근데 경매에도 이 목적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왜 경매를 시작했지? 그냥 단순하게 돈 벌려고 단순하게 돈 벌려고 경매가 돈 벌리나요? 안 벌려요. 그냥 질려서 못해요. 나중에 질려서 못해. 왜 질리느냐? 이 목적이 없고 그러면 이게 물건 선정을 못해요. 이게 왜 물건을 선정해 못하면 누구나 이제 시작할 때 목표가 이제 시작하면 그 일을 이제 목적을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일을 하는 게 어떤 일에 하는 데 바탕이고 동력이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도 안 세워놓고 내가 털붓어 돈 번다니까 돈 잘 벌린다니까 누가 돈 벌었다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고 딱 들어가 그럼 뭐부터 할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뭔가 부동산을 뭔가 살려고 그러는데 뭐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물건부터 찾아야 되잖아. 물건부터 찾는 게 제일 첫 번이에요. 경매의 시작이 물건부터 찾는 거예요. 우선 목적을 세워놓고 물건을 찾아야 되잖아. 그게 시작이야. 물건을 왜 목적이 없으면 왜 어렵고 질리고 금방 그만두느냐 내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1년이면 전국에서 한 12,000건 12,000건에서 12,000건이 나오면 한 달에 한 1만 건 정도가 쏟아져 나와요. 그 물건을 어떻게 찾을 거야? 그 많은 물건 못 찾을 거야 내가 못 보잖아. 질린다고는 표현했잖아. 못 봐요. 근데 나는 목적이 있어. 목표가 있어. 나는 경매를 시작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적으니까 돈이 실거래로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살고 싶은 집을 하나가 사고 싶어. 실제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을 사고 싶어. 그게 목적이야. 근데 아파트로 사고 싶어. 눈이 트이잖아요. 만 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물건 중에서 나는 내 눈에는 사팔뜨기야. 아파트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범위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물건 찾기가 얼마나 쉬우냐고. 그 중에서 내 돈에 맞고 또 권리 후에 권리 분석이고 가치 분석인 건 뒤따라 하는 거야. 내가 살 집이니까 가치 분석이고 나중에 오를 거다는 뒷전이고 우선은 권리 분석을 해보자. 권리 분석이 뭐 어려운 거 있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없이 하면 한 달에 만 것씩 쏟아져 나오는 그 물건 찾기는 한 명에서 별 따기야. 너무 힘들어. 물건 못 찾아요. 초보다든지 전문가들이 처음에 그렇게 해서 돈 되니까 시작해보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질려서 못하는 게 바로 물건 찾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상당수다. 물건 찾기를 못 찾아요. 이게 경매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자기 물건이 정확하게 있군요. 그렇죠. 자기 물건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오래다 보면 폭이 넓어져서 안목이 넓어져서 쑥 훑어만 봐도 돈 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초보자나 중급자들 정도 같으면 물건 찾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가장 핵심은 물건 찾는 거다. 그래서 이 목적을 세워놓고 해야지 그래야지 경매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예요? 아...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지금 내가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특수 물건의 그런 문제 해결하거나 아니면 유치권 이런 거 명도 이런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매에서 지금 방금 얘기한 건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첫 번째는 물건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건을 찾아야지 그때부터 권리 분석이 되고 내가 목적을 딱 재워놓고 목표를 세워놨어. 나는 내가 살 집을 만들 거야. 분양해봐야 밤낮 떨어지고 분양 신청해봐야 밤낮 떨어지고 살려니까 진짜 비싸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비싸고 시중에 100%, 110% 경매 낙찰이 아파트가 되는데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내가 원치 않는 사이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금액에 이런 거 할 거야. 그렇게 목표를 정해놨잖아. 그렇게 목표 들어오면 얼마나 찾기가 쉽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시작이 물건 찾는 것이 제일 어렵다. 그런데 목적이 서해짓고 목표가 정했으면 쉽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가 목적을 세워놓고 목표를 설정해놓는 것이 경매의 시작이다. 그러고 나서 물건을 찾고 그러고 나서 권리 분석을 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철 들어간다니 기대수익도 꽤 크게 했네. 그 후순위한 얘기예요. 물건이 있어야지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건을 딱 찾았어. 내가 아파트로 규정을 딱 해놨는데 보니까 거기서 물건을 찾는다고 그랬잖아. 그 물건에서 찾는 거야 내가. 찾기는 너무 쉬워요. 보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치는데 이건 선순위가 있네. 선순위인데 이거 금액이 상당히 크네. 그러면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법원에 배당을 위해서 돈을 가져가는 선순위인지 아니면 안 가져가고 나한테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내가 또 하늘 그런 선순위 임차인인지 그 다음에 그거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물건 찾고 나서. 그래서 이건 좀 어렵다 그러면 적게 놓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물건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이제 찾아 놓고 권리 분석하고 이제 그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꼽으려면 역시 물건 찾는 일이다. 경매 이제 수십 년 동안 하면 이제 경매에서 오래 하신 분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경매는 나는 스승이 없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나는 스승이 없고 내가 그냥 스스로 배웠어요. 주변에서 이제 그리고 내 직원들 다 가르치고 그럼 그렇게 경매를 오래 하면서 부자가 되신 분 맞나요? 부자가 된 분은 내가 그 사람들 일일이 뭐 저 사람들이 그거는 따지지 않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자가 설사 됐다고 해도 뭐 어떤 성장일기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 부동산 등기부등 뭐 일일이 까불 수도 없는 거고 뭐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계좌를 내가 털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벌었어요? 그러면 좀 벌었어요? 그러면 믿거나 말거나 아 벌었구나? 이런 정도지. 내가 뭐 경매로 해서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 그래 벌었겠구나.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지. 내 부동산 등기부등은 까불 거야? 전국에 있는 거 보는 거? 그 의미 없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별로 나는 그거 많이 벌었냐 많이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 남이 많이 벌고 뭐 벌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단지 내가 알려줄 거는 기초고 원칙이고 경매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초, 원칙, 목표,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단지 알려줄 뿐이지 그런 거에서 돈을 많이 벌고 벌고 못 벌고는 네 몫이다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 뭐 직원이셨던 분들도 경매를 계속 뭐 저 배우는 거 꾸준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나가서 경매를 하는 저기도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공인중개사가 많지 않았는데 보통 지금은 몇 해까지 나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당시에 입사한 직원들이 이제 10회 공인중개사 10회 10회 때 뭐 이런 정도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공부들을 많이 많이 한 그런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되지만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전 그랬지만 뭐 은행의 지점장 출신이라든지 뭐 고시공부를 몇 번 해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도 들어왔던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좀 퀄리티가 좀 높았죠. 그 수준들이.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표이자니까 내가 다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갔으면 결론은 나 체크해서 결제를 내려서 이제 입찰을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하기는 뭐 그렇게 경매 분야에 대해서는 스승 없이 매일 그 매일 그 책상 후에 그 경매 책 그 당시에 민사소송법의 경매 관련 구성들은 항상 놓고 항상 그냥 달달 내오시드 했으니까 혹시라도 뭐 하자가 있나 없나 해가지고 사실은 그 그 공인중개사들이기 때문에 그 법조항 공부하고 그러는 거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너무 많이 그런 걸 해서 여러 가지 법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를 시작해서 나는 이제 스승인 사실은 없어요. 내가 스승으로 했지. 요즘 부동산 열풍 들면서 경매로 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분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경매 열심히 하시는 분 많잖아요. 경매로 그렇게 뭐 부자가 되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렇게 하는 게 부동산 투자에서 좀 바람직한 방법이 생각하세요. 네. 이거 여기서도 이제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의 질문이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제 부동산 그 책에다 저 돈을 그 저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테크를 하는 데에서는 방법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죠. 재테크 방법이 부동산 주식. 요즘은 이제 핫한 코인 코인은 이제 뭐 책이나 이런 데는 나오진 않지만 이제 코인이라든지 그 전에 뭐 책에는 이제 뭐 부동산이나 또 주식 채권 주식이나 채권 또 뭐 그 당시에 펀드 얘기도 안 나왔으니까 현금 이렇게 했는데 현금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좀 또 이자소득세도 좀 낮고 그러니까 어떤 그 소득이 됐을지언정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냥 맡겨놓는 정도 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부동산 부동산보단 내 생각은 내 경험으로는 부동산보다 더 불안한 건 주식하고 채권해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벌었다 벌었다 하는 사람들 치고 내 주변에 벌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받았어요. 못 봤어요. 네. 배널리스트인데 후배조차도 결국에는 그 주식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고객들한테 또 저기도 당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식에 대한 거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주식을 잘 못해서 그런지 주식도 했었으니까 최근까지도 했었으니까 했었으니까 근데 그 기억은 별로 안 좋아요. 주변에도 별로 그게 좋은 그 이미지를 받은 적이 없고 벌었다는 사람들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테크에 가장 강력한 건 부동산이다.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 경매는 왜 매력있고 좋으냐. 잘 알잖아요. 일단은 싸게 사잖아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싸게 사야지 한 푼에도 남잖아.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대가치가 상당하잖아요. 싸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분석을 하고 물론 사겠지. 터프 덕대고 무조건 사지는 않고 분석을 하고 사는데 향후에 그 기대가치가 뭐 어떨 때는 100%도 오를 수도 있고 뭐 심하게는 그렇게까지야 뭐 내가 경험을 하거나 보지를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200% 300%까지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기대가치가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단위가 크면서 그만큼 또 버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는 재테크가 상당히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럼 경매로 부자 되는 사람들은 어떤 습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매로 부자 되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면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요. 기본. 그게 한 다섯 가지 정보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두철무하게 자기 목적에 맞는 물건을 선별을 해서 해요. 선별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눈치를 안 보고 자기가 목적에 맞는 물건만 해도 돈을 버니까 그것만 해요. 그것만. 그게 이제 경매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목이 넓어지다 보니까 원하는 물건을 찾아내는 데 또 아주 능숙해요. 그리고 원하는 물건이 잘 안 나오면 물건을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림에 대한 미학이 있잖아요. 여기 적당이시잖아요. 멋있지 않잖아요. 모든 그 다른 뭐 주식이나 채권도 마찬가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무리한 고가 낙차를 안 해요. 아무리 저게 좋은 물건이고 어떻게든 무리한 고가 낙차를 안 해요. 그런 거 자기들 나름대로의 원칙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뭐에 투자하는 거 또 얼마를 벌어 온 거 뭐 전혀 신경쓰를 안 해요. 견눈질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견눈질 안 하고 자기 스타일 자기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목적대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경매에 고수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기 힘들기요. 부안 회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저거 이거는 이거 하나 보고 저거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철두철미하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적과 자기가 하는 일만 지켜나가면 그것이 이제 돈 버는 길이고 부자 되는 길이라 이제 고수들은 이제 그런 그 쪽에 철두철미야죠. 자기관리가.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만의 원칙과 기본이 있고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경매에 대한 철학. 그래서 그렇다고 자금관리를 잘해요. 자금관리 가용 투자자금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자금 뭐 이런 거를 아주 잘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자기관리를 잘 한다는 얘기에요. 경매라고 해가지고 뭐 뭐 돈 벌거라고 해서 텃붓어 뭐 이렇게 섣불리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매를 하면 항상 그런 원칙과 기본 자기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네. 아마 뭐 시중에 뭐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뭐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오래전에도 그 책을 통해서 나는 뭐 주부였는데 뭐 얼마를 벌었다. 뭐 나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못 벌느냐 뭐 등등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내 뭐 알 것도 없고 확인도 안 해요. 확인할 수도 없지만 네. 그렇지만 하여간에 뭐 열심히 하면 그렇게 벌 수도 있겠죠. 그렇듯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원칙이 있어요. 절대 부하 내동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 경매 시장 많이 가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많아요. 또 귀동량 많이들 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칙을 잘 지켜내면 이제 부자가 이제 경매를 해서 부자보다도 이제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지 않겠느냐 네. 그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투자의 목적. 네. 그렇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투자의 목적을 이제 그 부동산이 이제 좀 분류를 해보면 목적을 저 분류를 해보면 아 나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집이 절실해 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하나 싸게 사고 싶어. 네. 남들은 100% 200% 정말 그 아파트 고가 낙차를 하지만 난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네. 나는 그래도 내가 살고 싶은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하나 경매로 싸게 좀 다음은 500이든 1000이든 1억이든 좀 싸게 사고 싶어. 네. 실거주용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실거주용 내가 살 우리 아이들 딸하고 같이 서다시가 같이 살 집을 내가 하나 살 거야. 그러면 그게 목적이 되니까 물건 찾기가 좋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분류야.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그 수익성 수익성 부동산이야. 네. 나는 내가 돈이 좀 있어. 그럼 아파트를 사든지 오피스텔 사든지 뭐 또 상가를 사든지 꼬마 상가를 사든지 아니면 뭐 상가 주택을 사든지 나는 그 뭔가 월세가 나오고 수익이 되는 걸 살 거야. 네. 그러면 그 수익성 부동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분류. 세 번째는 투자형이 있는 거예요. 투자형은 나는 뭐 당장 돈은 안 나오더라도 어떤 개발지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택지개발 예장지여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고속도로 나는데 뭐 인터체인지가 비슷하게 나는데 그런 거 나오면은 싸게 뭐 사면은 나중에 감정가 이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게 전형적인 투자형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그거는 어떤 금방 어떤 다달이 나오는 월세라든지 임대료는 이제 생각을 않고 투자형 기대 수익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하는 데는 특히 경매 경매 경매에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세 가지 분류를 나눠서 투자를 한다. 그것도 자기가 목적에 목표에 맞게 하면 돼요. 나는 살집 아 나는 그 기대 수익을 보고 네. 나는 재건축에 투자할 거야. 재개발에 투자할 거야. 아니 나는 당장 돈이 아쉬워. 나는 한 달에 먹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아 그럼 수익성 분석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나 점포 상가 뭐 단지 내 상가라든지 상가라든지 돈도 많으면 꼬마 상가라든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대 수익이 다 있다. 세 가지 투자 분류를 했어도 결론은 기대 수익은 다 생기는 거예요. 왜 사는 집을 기대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고. 부동산은 지금 현재 조금 내가 아이씨 세워도 조금 비싸게 산 거 같아. 뭐 싸만 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나도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다보니 나중에 얼마 오른다는 얘기.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전에도 이제 그 어떤 소규모 강의라든지 여러 사람한테 얘기할 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이만큼 올랐으니 떨어질 거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사람 얘기는요. 그전에 아파트 32평년 3천만 원 막 이렇게 할 때도 이제 얼마큼 올라서 떨어져.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2평년 서울에 9억 10억 이제 얼마큼 올랐잖아요. 그거 얼마나 더 오르겠어. 이제는 떨어질 밖에 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나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게 머무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항상 더 치고 올라가요. 상상하죠.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이미 유엔에서 이제 이제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항상 발전되고 국민소득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달러 이상 돼 있죠. 경제규모에 맞게 경제성장에 맞게 부동산도 오르게 돼 있어요. 분명히 오릅니다. 지금까지 다 그랬어. 여태까지 그렇죠. 그렇죠.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3천만 원 갈 때 더 이상 안 올라가 근데 맨날 그 하락 하락농자야 하락농자 부동산도 못 사 이게 더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다 못 사. 또 오르거든. 언제나 그랬어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같이 따라오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이 따라오르고 경제가 커지고 국가의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예산이 많이 유동성도 커지잖아요. 부동산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 오른다는 얘기에요. 네. 근데 아직도 사실은 그 뭐 그 부동산 비싼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금천에 일본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뉴욕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다. 아직 멀었어요. 왜? 우리나라도 향후에 그렇게 가야죠. 그렇죠. 경제가 대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걸맞고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가다가 일시적으로 하락도 하고 뭐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를 것이다. 저는 긍정론자에요. 그렇게 그 이제 뭐 요즘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신혼집 이런 거 마련할 때 네 절대로 전산하지 말라는 이제 메시지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형패내용은 물론 자가를 사는 거지만 이제 전세를 사느니 월세를 사서 월세 살면서 그 목돈을 이제 뭐 갭투자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장이 훨씬 낫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많거든요. 그건 정답이죠. 정답이요. 그럼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집 팔아서 땅 팔아서 사업하는 사람들 음 또 네 집 팔아서 에이 당분간 전세로 가야지 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재산을 까먹는 행위에요. 그 이 보통 공장이라든지 이 제조업 파는 사람들은 네 어떤 그 토지의 어떤 기대이익보다 네 눈앞에 제조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 네 그 종업원들 돈 이제 봉급 주고 그런게 1차 복부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땅값이 폭바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이 아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그거 뭘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공장하는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결국엔 다 부자 됐어요. 그렇게 내가 경매로 땅 사준 공장 사준 남에 있다가 경매로 와가지고 경매로 사준 고객들 고객도 있지만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거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가 물어본 거는 그야말로 정답이에요. 그건 어느 유튜브들이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전세는 절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는 아니고 절대라는 말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 그렇지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팔아서 어떤 그 더 낮춰서 뭐 전세로 간다든지 뭐 물론 뭐 또 공장이나 제조업을 해서 더 크게 벌어서 더 공장 저기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거는 역행하는 길이다. 재테크에 역행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제 저같이 좀 이제 2030들은 이제 우리 세대 우리 세대들은 이제 집 사는 게 끝났다.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런 얘기도 존중하는데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집 살 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이죠. 집 경매로 사만 되잖아요. 네. 지금 요즘 사실은 그 그 쌀자 그 조금 경매 시장이 조금 화랑새에서 조금 아마 조금 낮아졌어요. 요즘 주춤해요. 경낙가도 경낙가란 말을 잘 안 쓰는데 매각가 경낙, 낙찰, 매각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이제 그 매각가도 좀 이제 그 매각가율이 좀 낮아졌어요. 매각가율이 낮아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도 또 찬스예요. 항상 찬스는 있어요. 네. 기회는 있어요. 지금 뭐 지금 부동산 살 때일까요? 아닐 때일까요? 네. 자기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하는거지 돈이 있으면 사는거예요. 비싸게 사지 않으면 되잖아요. 비싸게 안 사면 되잖아요. 비싸게 안 사면 경매에도 뭐 고가로 받는 사람들 물론 고가로 받는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게도 안 사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럴 것 같으면 뭐하러 저기서 사냐 실물로 사지 그건 찬부당 만부당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 돈 아까운줄 몰라요. 그 사람들 돈 아까운줄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요. 사서 더 올랐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수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더 아프니까? 그럼요. 그거 뭐 경매해서 낙찰가 비싸게 물론 기재를 잘못해서 상황판단을 해서 그거 실세인거는 말고 그거는 얘기할 가치도 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경매적인 취소시켜 버릴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거 말고 거기에 뭐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어요. 경매시장에 다 정상적이고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시세 파악하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고가 납찰한다고 해서 으으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작가님 이제 말씀을 듣고 아 이제 경매를 좀 시작해 봐야겠다 경매를 내지 말은 좀 해야겠다 했을 때 경매를 시작하기 전 좀 짚고 가야 될 거 뭐 있을까요? 경매를 내가 해서 그 아까 얘기했지 이제 종목 분류를 해서 뭐 수익형이든 투자형이든 실거지형이든 네 하려면 돈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 근데 누울 자리 보고 뻗으랬다고 내가 돈도 없는데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종잣돈이라는 말을 써요. 종잣돈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 그 2019년도에 한국 체비 금융에서 부자가 되는 길인가 이런 그 책을 리포트인가 를 이낸 거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종잣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저축능력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그 종잣 최소한도 종잣돈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는지 네 그런 걸 알고 시작해야 된다. 대략 얼마나 모아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 종잣돈이라는 거는 그 내가 어느 부동산 어떤 걸 내가 알아서 자꾸 얘기하지만 이제 목적을 정해놓고 하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투자형 부동산에다 좀 하고 싶다. 실거주형 부동산에다 하고 싶다. 수익형에다 하고 싶다. 거기에 따라서 종잣돈 저기는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형에다 하고 싶다. 아 투자형에다 하는 시인데 그 투자형에서 할 수 있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예를 들어 천만원밖에 없는데 네 어? 투자형으로 뭘 할까? 그래서 우리 김인성 강사한테 물어보니까 김인성 강사 왈 네 지분투자를 해와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자 지분투자하면 이제 목적이 정해졌잖아 네 근데 범위가 좁아졌어 그렇죠 그렇죠 나는 돈 천만원 정도밖에 없어 근데 하여튼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해보고 싶어 네 경매도 해보고 싶어 네 배우고 싶어 네 근데 지금 천만원 가지고 어느 코에다 붙여 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네 부동산에 붙잡은 못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그 그 정도 단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분투자에는 의외로 또 그런 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네 그게 바로 투자형이야 네 그러면은 내가 아 김인성 강사한테 김인성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요걸 해라 그런다 네 그럼 난 요거부터 해 봐야 되겠다 네 그럼 그거 이제 시작이야 그게 목적이야 네 그럼 물건 찾는 거야 거기서 지분투자 아 지분투자에는 주택도 있을 수가 있고 네 토지도 있을 수 있고 다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이제 그것만 보이는 거야 아 아 그래서 종잣돈이라는 것도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투자 대상 분류가 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진다 네 그래서 종잣돈이 얼마만큼 돈을 얼마만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는 그런 정함이 없다 음 얘기가 됐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매도 아 그래서 그 돈에 따라서 이제 맞춰나가는 네 돈에 따라서 물건도 있고 그러니까 경매를 시작할 때 네 뭘 이제 준비하고 필요해야 되냐 대출 한도를 생각해요 대출 한도 네 아 그 복자들은 이제 뭐 대출을 지독하게 실효하고 네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에버리지 얘기만 나와도 뭐 아 에버리지 탈행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건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요 돈 있는 사람들 진짜 투자하는 방법은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수익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높아지죠 응 내 돈 투자를 생돈 투자해서 월세 수익 받는 거 하고 내 돈 플러스 알파 그 용자 일으켜서 대출 일으켜서 하는 건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물론 계산법이 다 있지만 그건 뭐 얘기하나마나 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대출 금리보다도 수익 금리가 더 많이 나오잖아 네 인대 수익이 인대 수익이 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네 없죠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많아지는데 대출을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뭐 에버리지 타령하고 대출 타령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투자의 기본을 모른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요즘은 대출이 철도 철면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그 신용도에 그렇죠 따라 그래서 이거 이 정도면 대출 얼마 나와요 이건 뭐 뭐냐 그럼 너 신용도가 얼마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서 지금 뭐 DTI 라든지 뭐 LTV DTI TSR 다 좋아 그것도 또 신용도야 그 목적으로 신용이 나쁘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야 내 대출 안 넣어 내 신용이 어느 정도까지를 알고서 네 종자 따는 나는 이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정도에 마치는 내가 부동산은 할 수가 있겠구나 한번 찾아보면 네 두 번째로 내 대출 한도는 아 이 정도 되겠구나 네 나 신용도가 어느 정도니까 네 네 그거 계산하고 하는 게 경매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네 이 대출이라는 게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 하잖아요 무서워하고 그 그 대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대출을 두려워해서는 그 재테크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죠 음 음 근데 이제 그 대출을 일으켜서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대출을 일으켜서 주식을 한다 코인을 한다 네 이거는 내가 말리죠 그거는 이제 그런 걸로 인한 대출 얘기는 절대 아니고 네 대출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아 아 그게 내 주장이에요 음 왜 수익성 분석이고 내가 돈이 모자랄 때 보충을 해서 그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금리는 내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보다 훨씬 낮은 낮게 그리고 또 떨어져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음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투자의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 그래서 투자는 무조건 무조건 일이라고 얘기 감이 두 감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출을 일으켜라 음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종잣돈 해가지고 똥똥한 걸 사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간에 뭐 내가 집을 열한 채 다 뭐 하다가 그런 사람들 자기 돈 가지고 다 샀어요 아니죠 여기 나오는 거 갭투자를 했든 그렇죠 갭투자 해가지고 만약에 뭐 똥똥이면 뭐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조금 더 보탠다고 그러면 네 조금 더 돈 가지고 좀 보태고 융자 빼가지고 또 다른 거 사고 네 물론 뭐 그것도 잘 보고 사야 되겠지만 뭐 뭐 전에 뭐 20채 부자가 뭐 자살했다는 안 좋은 소식까지 들릴 정도 있었는데 음 근데 잘 계산을 해서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부동산으로 해서 재테크를 하려면은 대출은 필수다 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음 이제 경매 이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만의 물건 어떤 물건 할까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냥 난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일단은 어떻게 돈을 불려 보고 싶다 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면 좋을까요 돈도 없는데 나는 풀려 보고 싶어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돈을 이제 벌려고 경매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뭐 어떤 특정 거주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고 그냥 뭐 경매로 돈 번다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뭐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준 갖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자기를 알라고 그랬잖아요 우선 네 자기를 알아 무조건 내가 돈도 없는데 경매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그렇죠 단 이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지금 당장 내가 경매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매수인청 보증금 조차도 잘 조달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언제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한 방법이지 왜냐면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와야 진짜 내 돈이거든 그렇죠 언제 들어올 거다 그러면 그 언제 들어올 게 믿지 못하는 게 또 돈이에요 그렇죠 돈은 절대 못 믿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돈이 나올 때 있는데 아 지금 내가 보니까 경매를 하고 싶은데 아 누가 뭐 얘기하는 거에 정말 좀 해보고 싶은 요건 해봐 해도 될 거 같아 네 권리도 깨끗하고 한번 해볼 거 같아 네 근데 당장 내가 매수 신청 보증금 조차도 없어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다 네 그럼 매수 신청 보증금 대출 받아서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 일종의 뭐 경태 저기 개발 행위 하는 데서 이제 뿌리지 뿌리지 자금 이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죠 다리 다리나서 잠깐 갖다 쓰고 나중에 원래의 저 pf 라든지 아니면 그 자금이 나오면 갖다가 이제 바깥 이제 갚아 버리는 그런 개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근데 뭐 그런데 종잣돈도 없고 나는 대출 뭐 미국말로 서브프라임이다 뭐 이 나는 저 신용불량자나 신용이 없다 뭐 그렇다는데 그거는 좀 곤란하죠 그건 뭐라고 코멘트를 해 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작가님 그 수십 년 동안 경매 해 오시면서 작가님도 혹시 뭐 경매에 대해서 두려운 게 있으세요 경매는 그 경매는 두려운 게 없어요 없으세요 네 어떠한 뭐 문제가 있든 이런 것도 다 해결할 자신 있으신 거죠 그렇죠 경매를 왜 두려워요 경매를 두려워하면 경매를 못하죠 경매에서는 두려움을 안 줘요 단 내 스스로가 두려울 뿐이지 경매가 왜 두려움을 경매는 두려움을 안 줘요 경매는 정직해요 있는 그대로에요 경매는 단지 내가 괜히 경매를 두려워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낙찰 받았는데 임차인을 두려워하고 그런 거지 경매 자체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에 그 거기에 따르는 경매 라면 이제 그 뒤따라는 게 권리 분석이라는 이제 가치 분석이라든지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이게 뒤따르죠 그럼 왜 왜 왜 그게 두려워요 경매는 두려운 게 없다 그리고 저는 요즘은 옛날엔 좀 그런 게 없었지만 철두철미하게 책 앞에 놓고 공부해 가지고 입찰하고 대물건 들어가고 고객들 해주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독하게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왜요 내 책의 강의의 내용이 그게 볼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판단만 하고 이해하면 경매를 한다 몰라도 된다 돈 없으면 안 되지만 몰라도 왜 안 되냐 요즘 너무 정보가 정보가 홍수가 쏟아져 나와요 너무 많아요 내가 모른다고 경매 정보지 그거 읽을 줄 알고 판단만 하고 이해하면 경매 해요 두려운 건 자기 자신이 두려운 거지 경매 두렵지 않다 그래서 경매에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무수하는 사람들일까 재테크를 무수하는 사람들일까 재테크를 무수하는 사람들일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가집니다 내가 경매를 두려워하는 거지 경매가 나를 두렵게 하진 않는다 경매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넘어갈 때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전입심부도 하고 확정일자 이런 거 봤잖아요 확정일자라는 게 어느 정도나 내 전세 보증금 이런 걸 지켜낼 수 있는 거죠 확정일자는 임차인들이 믿는 만큼 믿음을 못 주는 게 확정일자예요 아 그럼 무조건 뭐 떼도 지켜줍니다 확정일자 일반인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확정일자 받으면 안전하게 내 돈을 경매가 나가도 나중에 나갈 때 돈을 받게 경매가 나가서 다 끝나도 받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확정일자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뭐 동사무소나 해당 기관에서 도장 하나 꽉 찍어주는 거예요 날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날짜 확인 근데 이거 날짜를 받으면 그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 이제 등기부상에 접수번호에 걸려있는 권리들하고 순위 싸움 하는 정도예요 순위 싸움 순위 예를 들어서 근저당 설정이 근저당 설정이 오늘이 몇일입니까 1월 20일날 됐다 근데 나는 근저당 확정일자를 1월 21일날 받았다 내가 하루 앞섰잖아 1월 19일날 받았다 1월 19일날 받으면 내가 하루 앞섰잖아 그리고 1월 21일날 쓰니까 내가 저보다 빨라 그럼 소위 말하는 내가 선순위 그러면 선순위라 선순위가 돼 버리면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나한테 먼저 준다는 얘기죠 근저당보다 그리고 내가 배당 받기 싫어 나는 그냥 여기서 집에서 더 살고 싶어 남은 기간 동안 이사가기 때가 만만치 않아 그러면 거기서 더욱 살고 있다가 새로운 주인한테 새로운 주인한테 받는 거야 그만큼 그거야 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그 확정일자가 없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순위가 확정일자가 예를 들어서 없었다가 아니라 없거나 느리다 그러면 근저당보다 느리거나 없으니까 은행에다 배당신청한다고 돈 주나 안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안 주는 거야 내가 근저당보다 날짜가 늦어 배당신청해서 은행에서 돈 주냐 이게 안 줘 근데 아주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순위에 따라서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당 3순위 근저당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여기서 다 가지고 나와서 남는 돈이 있다 근데 내가 순위가 제일 4순위다 근데 남는 돈이 있어 그러면 그거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순위 싸움에 의해 가지고 임차인들이 그 근저당 보다 선순위에 있는 경우 이제 확정일자로 가지고 그쵸 대학력 이제 뭐 더 깊숙하게 남은 대학 요건의 선순위 말고 확정일자에 의한 선순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통계가 정확한 통계는 내가 나오질 않았는데 내 스스로 이렇게 그전에 분석해 보면 약간 선순위 확정이 한 10% 정도 될까 그 정도 내외에요 다 후순위야 그쵸 대부분 후순위죠 대부분 후순위야 왜 은행에서 선순위 좋아하지 않아 대출 안해주죠 안해줘요 선순위 선순위 안해주기 때문에 거의가 없다고 보면 돼 그래서 확정일자가 그렇게 늦어지면 내가 확정일자 되고 안전하게 난 다 받을 수 있어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안 준다는 얘기죠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이사가거나 이제 새롭게 뭐 집을 이제 얻으면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보증을 지급하려고 이제 확정일자 받으러 가는데 사실상 의미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의미 없죠 근데 그럼에도 말고 해놓는게 좋죠 왜냐면 의미는 없는게 아니라 뭐 1순위에서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나한테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신고하면서도 이제 그 그 다 확정일자가 그냥 그 대행하는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지 자정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굳이 뭐 안할 이유는 전혀 없죠 안할 이유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미 선순위에 많은 금액의 대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정일자를 위해서 확정일자에 의해서 그 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돈을 떼이는 임사인들도 다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렇지 90% 이상을 받았다 거의 다 떼인 거죠 경매에서 중요한게 사실 시세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세조사를 잘해야지만 내가 이제 이익이 얼마나 남을지가 계산되잖아요 시세조사 좀 주의할 점 같은게 있나요 시세조사는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 시세조사가 너무 그 정보력이 그 SNS 라든지 그 포털사이트 라든지 이런데 너무 아주 이제는 공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세 파악이 너무 쉬워 옛날 같지 않고 막 근데 이제 그 특히 주택이나 아니면 뭐 빌라 주택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택 빌라 뭐 이런 오피스텔 사실은 시세조사에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주의할 점은 사실 없어 통상적으로 그 저 한국감정원이나 아니면 KB금영이나 호갱노론이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직빵이라도 많잖아요 부동산 그 가격 시세에 그 내주는데 거의 거의가 공유가 돼 매끈한 두 군데 보면 그냥 가격이 그냥 나와 그렇잖아요 그렇게 시세조에 어려운 점이 없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그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업소 가서 보면 중개업소에서 다 그 사람들이 모니터 모니터링 해가는 거 하잖아요 모니터링 해간다고 그러니까 그 경매 예를 들어서 인근에 해당 물건의 인근 공인중개사가 전화해가지고 거기 시세 좀 알고 싶은데 내가 이제 사서 거기다가 사면 매매하거나 임대하면 거기다 이제 의뢰도 좀 하고 그럴텐데 시세를 좀 알고 싶다 어떻게 되는지 그거 뭐 시세는 얼마지만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한국감정원에 나와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정도예요 이제 그럴 필요도 없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토지나 상가는 예외죠 그 철두철묘기 해야죠 왜냐면 이런거는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 거래사나가 워낙 많아 갖고 시세가 금방 나오고 정보제공업소에서 신세가 다 뻔하기 때문에 이제 시세 파악이 어려움이 없는데 이 상가라든지 토지는 거래사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됐든 투자용이 됐든 간에는 그 인근 부동산 그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적어도 두 군데 세 군데서는 반드시 체킹을 해야 돼요 시세조사를 그리고 그 시세조사뿐만이 아니라 그 상가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입점한 업체 업체가 입점한 그 업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입점한 업소가 그 그 주변 상권하고 맞는 업소가 들어갔는지 예 생뚱맞은게 들어갔는지 이런거 상당히 중요해요 어 가서 보니까 어 저기는 위치가 상당한데 생뚱맞은 업소가 들어가요 지금 운영을 해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 저런 데다가 프랜차이라든지 조금 잘하는 프랜차이즈 하나 들어가면 그냥 상가가치가 확 오르겠는데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 잘되는 잘나가는 프랜차이즈 하나 잘 들어가면 상가가치가 잘 올라가요 뭐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게 이제 다 시세조화가 좀 안 물려가지고 현장조사에 발품조사에요 시세조사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어 시세는 좋은데 어 살짝 그거 업종 변경을 노력을 해서 하거나 또 리모델링을 조금만 고치면 어 저거 시세가 좀 나가겠는데 같이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가격도 별로 안 나가는데 네 네 리모델링 싹 해버리고 업종 변경 싹 해버려가지고 그거 요즘 간간이 그런거 많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런거 싸가지고 바로 그런거에요 그래서 이 주택 이런거는 시세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그 대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식으로 가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 시세는 물론 이제 그 그 공인중개사 특히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 인근에 그 인근 비슷한 매물이 그 부동산 그 저기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포털사이트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그런거 분석해보고 그것도 다 결국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나이로는 매물이긴 하지만 이제 뭐 그런거라든지 현지에 가서 그런거라든지 그런거 잘 파악을 해 거고 분명히 가격상승 요인이 있는데 요건 가격이 상당히 좀 그래도 괜찮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 가격이 비싸지만 일반적으로 볼 땐 가격이 비싸지만 내가 조금만 더 요거 관심있게 시장조사하고 요거 싹싹 해버리면 리모델링 해버리면 요건 분명히 가치가 있다 이런거 상관은 반드시 그게 체킹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에요 그거는 시세 못지않게 주변 상권 파악하고 요거 맞지 않는 상권이니까 요렇게 내가 변해버린다 그러면 가치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시세 시세 하는 데 파악의 중요점에 플러스에서 가격 상승 요인 정도 그거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에서는 항상 그 2차 3차 보통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최저가격 시세로 놓고 검토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수익성 분석하고 자기 종재됐던 분석하고 뭐 등등 분석해야 될 거 분석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하고 입찰을 하면 좋을 거에요 이 부동산이 이제 상승이 있고 하락기가 있잖아요 이 불황과 호황 언제 이제 사는게 좋아요 이 부동산 이라는 게 상당히 좀 그 객관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 부동산을 사실은 객관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게 부동산 에요 주관적 개입이 많이 들어가죠 예 주관적 개입이 그래서 그 상승할 때 사야 되느냐 또 하락할 때 사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떨어질 때 사야지 다음에 남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근데 난 아니에요 떨어질 때 어디가 바닥인 줄 알고 어디가 떨어질 때 저기에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살 건지 아니면 뭐 투자해서 투자용으로 살 건지 얼마큼 기다려서 사야 될 건지 그런거 잘 모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부동산이 살짝 오늘 때 사는게 더 받는 거에요 반대가 그렇다고 뭐 최근처럼 그렇게 폭등하는 시세에 물론 폭등해도 거래는 다 됐어요 됐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등해서 거래가 되는데 그거 사는 사람들을 봐볼까요 돈이 철철 넘쳐 올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크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잘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욕심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다 그렇게 뭐 어리숙하게 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일반인들이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냥 폭등할 때 그 사는 건 말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격이 살짝 상승할 때 사는 것이 그게 타이밍이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고객들한테도 그런데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 줬어요 그 당시에 그때 하여튼 그 보통 이제 그 최근에 아파트 시장을 한번 보면 4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봤어요 최근에 책은 책은 뿐만이 아니야 책은 뿐만이 아니라 그 통계를 보면 4 그 2000 그 2017 년도 부터 경매 통계를 보면 아파트 다 100% 이상 감정가가 다 100% 이상 내가 그 책에도 내가 그 통계 지표를 내가 다 기재를 했지만 다 100% 이상 해요 근데 다 거래가 되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뭐 바보라 그렇게 비싸게 사 싸게 살 줄 다 알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 그때 산 사람들 다 벌었어요 지금 2017년도에 100% 산 사람들 다 벌었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에이 저거 왜 지금 왜 저렇게 비싸게 사 100% 왜 사 감정가에 100% 살 건 뭐하노 여기서 사 실거래에서 사지 다음 한 푼에 넣어서 싸게 사지 그거는 부동산 투자를 사실은 조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100% 이상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돈 더 아까워 할 줄 알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욕심 더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요 그만큼 향후 기대가치가 있고 가격 상식 요인이 충분하다고 사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그렇게 투자용 아닌 또 필요한 사람들은 살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필요한 사람들이 사고나니까 올라온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아우 나 여기 꼭 서울에 곧 조동네 아파트 내가 꼭 사고 싶은데 어이 실거래는 별로 없고 진짜 경매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 난 또 비싸게라도 사야지 사는 거예요 사고 나니까 어땠어요 다 올랐죠 올라도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그게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느냐 경기가 뭐 좋을 때 사느냐 이런거는 주관적 그런 저희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는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올릴 때 올라갈 타임에 좀 사는 게 낫지 않냐 알아갈 때 뭐 내가 지금 알아 가는 것 같은데 뭐 이거 사가지고 더 하락되면 뭐 좀 그렇잖아요 결국엔 나중에 와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오를 때 내릴 때 어느 타임에 사느냐에 대한 것은 이제 그 객관적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어느 때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래도 그 안정 가격 안정 상승 때가 타이밍 이지 않냐 난 참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부동산 언제 팔아요 부동산은 자기가 8 90 때 팔면 되요 음 팔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근데 8 90대가 어때요 이 주고 팔 수는 없잖아요 뭐 돈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팔아요 으 아이아래 뭐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되죠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거 팔아서 뭐 질투체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나는 비켜가고 하나 이거 됐고 비싸니까 뭐 팔아야 되잖아 예 내가 되잖아 음 그 작은 게 주관적 상황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아 내가 가격이 막 좀 오르고 오르고 막 그러는데 이거 터울 텐데 어떻게 나 팔아야 돼 팔잖아요 예 그 좀 가격 막 올라올 때도 물론 그렇게 거래가 원활하게 잘 되지는 않지만 가격이 막 떨어지거나 옳을 때 거래가 사실은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리 거래가 돼 그 사람들 뭐 가격 더 올 건데 몰라서 파냐고 그래서 주관적 상황이 많이 개입이 된다는 얘기를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 객관적 평가를 놓고 볼 때는 대부분 다 내랄 때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시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안정 상승세를 탈 때 사는게 또 부동산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아 그렇게 거래가 어 거래도 많이 되고 가격 하락할 때 잘 안팔려요 그쵸 1년 6개월도 안팔려 맞죠 그쵸 그쵸 그렇다고 더욱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다 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죄 내 경험상으로 이렇게 볼 때 살짝 안정 상승 타이미에 그 물건도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고릴때 그냥 편안하게 사는게 어 저 그걸 보러 이제 그 매수인 시장이지 매수인이 강세니까 네 어 매수인 강세 아니야 매도인 강세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거는 매도인 시장이냐 매수인 시장이냐 뭐 그거는 또 범죄적으로 저 저 실무에서 이제 많이 책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네 나는 이제 고렇게 봐요 음 이제 경매 물건 나온 거 보면 뭐 빌라나 다가구 같은 거 보면은 위반 건축을 야 그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위반이 됐다니까 뭐 이행 강제금이나 뭐 혹은 뭐 철거 명령이라든지 이런거가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위반 건축물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이제 위반 건축물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내가 그 부동산 뭐 내릴 때 사야 되느냐 모르세 이건 내가 실거래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한거고 경매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래가 되고 판매가 돼요 부동산 경매를 내가 오늘 인터뷰를 하는데 일반 그 실거래에 있어서 만 얘기했는데 부동산 경매는 항상 거래되잖아요 그 언제든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안정 하락한다 그래서 거기가 거래가 안되요 거긴 항상 거래가 된거죠 단 가격이 얼마냐 이제 가격만 조종이 좀 들어갈 덕분이지 거래는 늘상 된다 경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매 시장에서는 사실 불황 이라는 건 없어요 단 평상시에 매각가율 평상시에 매각률 그것만 살짝살짝 달라지다 할 뿐이지 경매시장은 항상 화랑이라고 보면 돼요 늘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서는 거래가 하락하면 거래가 잘 안된다 그러고 그 상승하면 매물이 또 감춰져서 또 거래가 안된다 그렇지만 경매 시장에서 항상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들을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그 위반 건축물 이라 면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많이 봐요 이제 그 위반 건축물이 이제 불법이거나 위법이거나 이제 이런거는 이제 많이 따지는데 뭐 불법이냐 위법이냐 뭐 그리고 가릴 필요는 물론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불법이라 하면은 보통 허가 없이 그냥 뭐가 어르신 걸 그냥 불법이라 그러고 위법이라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졌는데 쉽게 얘기해서 거기다 옥탑방을 올렸다든지 발코니를 또 해서 저 베란다 말고 발코니를 해 가지고 이제 우에다 책을 달아서 면적을 늘렸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이제 그 위반 건축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위반 건축물을 이제 그 경매에서 그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가 위반 건축물이 과연 감정가에 포함됐느냐 요것도 봐야 되고 만약에 감정가에 포함됐다면 그건 내가 적법에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해결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죠 근데 통상적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에요 그래요 우선 감정평가를 봐야 돼요 뭐든지 감정평가에 하다못해 공장같은거에 감정평가에 거기 공장에 기계목록이 과연 뭐가 들어갔느냐 상당히 따져야 돼요 잘 따져 봐야 돼 아까 내가 뭐 주유소 같은 것도 하나 그 예를 들어 되는데 주유소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그 기억나는 게 우리 그 직원 팀장이 그 법원에 그 집행 그때 당시는 이제 요즘은 잘 그걸 볼 수 없는데 집행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그게 이제 일반 입찰자들한테 못 보는데 그 경매 낙찰자나 아니면 이해관계인들이나 이제 열람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 그 당시는 그걸 볼 수 있어 딱 보면서 예민한 아주 철두철미하게 기록을 해요 한가지라도 그 소홀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잘못하면 이제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보니까 주유소 그 고유남바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이거 회사건이 아니냐 또 경매 가격에 포함되느냐 안되냐 전부 다 체킹하잖아요 분명히 경매가격에 다 포함되어서 나와요 일봉요연하게 나중에 그거 같고 흠잡는 거예요 그 무슨 그 정유사에서 그 기절 초풍에서 달려오잖아요 낙찰받은 사람이 대기업 간부였는데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어설프질 않잖아요 분명히 다르는데 아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자기네 거래는 거예요 이 주위기가 렌탈로 나간 거래요 그 첨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우리한테는 안 통하죠 그러면서 아주 사색에 대해서 쫓아오는 이제 그렇듯이 그런 그 목록을 이제 다 나온다고 거기에 이제 감정평감정평가라 감정서라 감정서라든지 이런 용도에 다 일목요연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거 잘 체킹해보라는 얘기에요 그런거 볼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판단만 하면 경매한다 그거 다 나와요 읽을 줄 아는거 소홀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것도 다 나오는데 이방건축물에도 나오는데 거의 안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방건축물 그래서 이제 그 옥탑방 이라든지 그 발코니 저 발코니 이제 확장 문제라든지 이런게 이제 경매 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도 상당히 이제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많이 나오고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그 보통 이제 이반 건축물이 되면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 그 표시가 되요 이번번건축물이 표시되죠 이번번건축물에서 주택가에서 관리를 해요 주택관리 가면서 이제 뭐 언제 언제까지 이거는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뭐 철거 대상 이제 고지서가 계속 발부가 되면서 이행강제금은 계속 이제 발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물건이 요 무조건 위반 건축물이라 해 하가지고 이 경매를 입찰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에요 그거는 그 물건에 따라서 물건을 파악하고 대상 물건이 과연 이제 현장 조사를 해야죠 현장 조사를 잘 해가지고 대상 물건이 비교적 경미하다 네 또 얼마든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간간히 몇 년마다 한번씩 그 해주는 게 있어요 양성 당도 해주면 예 그 어떤 국가의 특별한 뭐 행사 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 행사 라든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지역에서는 그 뭐 아시아 경기를 한다든지 뭐 뭘 듣고 뭐 이런걸 한다든지 그러면 그 고로 거에 대해서 고른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런 특별한 기가 뿐만이 아니라 고른 기간이 서모 고로 타이밍을 본다든지 언제 했는데 언제쯤 또 되지 않을까 그런거를 해당 관청이나 아니면 그 컨설팅 업자를 한다면 컨설팅 업자 아니면 주변 뭐 김인성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고걸 일목요원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또 권리 분석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건축물 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무조건 안되죠 무조건 뭐 경매에 들어가서 안된다 아 한거는 아니고 보통 이방 건축물이 들어가서 그 감정과 외 제외된 건물로 나오면은 사실은 가격은 많이 떨어져요 그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역시 기회다 음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거를 그렇게 뭐 겁낼 필요는 없다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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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권리 분석을 해보면 아 이게 해결하는 정도가 만만치가 않겠구나 결국엔 철거 당하겠구나 또는 그 뭐 철거 당하면은 상당히 좀 좀 좀 그렇잖아요 옥탑방 그 입구 그런데 철거 당하고 또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나도 뭐 건축하면서 그 옥탑방 문제 때문에 내가 젖은 집이지만 그 일대 개발지 그 택재개발 예제 그 상가주택 친구 전부 다 옥탑방이 안 들어간 집이 없어 옥탑방 그렇게 한번 둘러봐요 옥탑방 없는 집이 없는 집이나 거의 다 불법 그런 거 주택 같은 거 철거까지 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철거는 거의 아니에요 철거를 거의 못하고 이행강쟁금 구청에서 구청에서 돈 받아야죠 그쵸 재정 확충해야죠 경매할 때 그러면 주택이나 빌라 다가구 이런 것들을 위반으로 좀 있어도 철거 당하는 일은 없다 벌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철거 당하는 경우를 그게 보지를 못해 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행강제금만 묻는 정도고 근데 이행강제금 정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해당 물건에 해결의 정도 해결의 정도라는 건 그런거 다 포함된 거죠 이행강제금 뭐 액수 또 정말 과연 이게 철거 당할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거 등등은 얼마든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 현장에 뭐 그 해당 물건의 주택가를 통해서 하자든지 어떻게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피할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명도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명도 관련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명도에는 정속도 없고 왕도도 없어요 명도는 내 주장이 그게 근데 내가 경험에 의하면 명도 잘하는 사람 말을 많이 안하는 사람이 명도 잘 하더라구요 말을 많이 하니 나도 뭐 내 직원들한테 교육시킬 때 명도 와서 말 많이 하지 마라 말 많이 하면 실수하고 잘못하면 감정 건드리고 그렇죠 그렇죠 명도 당하는 사람들은 참 가슴 아픈 사람들이야 돈을 한 푼이나 다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뭐 그건 명도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거기가 돈 다 못 받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 속 건드려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정말 그 어디다 바지꾸네에 잡는다고 뭔가 잡을 때라고는 낙찰자 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낙찰자들은 돈을 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래서 명도에 가장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또 직접 만나서 협의를 보고 명도 협의를 보질 않고 내용 증명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그 통화 라든지 모바일 통화 라든지 메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안 만나고 합의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는 명도의 고수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도 실제로 그 명도 법원에서 만나서 법원에서 만나서 해결했어요 그냥 딱 법원에서 당사자끼리 만나는 약속 장소가 법원이요 약속 장소가 법원이요 왜 약속 장소가 법원이어야지만 되는 이유가 물론 한품도 못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예외지만 명도 명도 확인서를 써 줘야 되겠죠 그걸 써 줘야지만 그걸 가지고 와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내지는 배당금을 받잖아요 낙찰자가 그거 안 써주고 인감을 안 해주면 그걸 천하 없이 못 받아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만나는 거기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배당 순위가 저기 제일 뒤에 있어도 최우선 본재금 때문에 그게 있어야 하나요 그렇죠 임차인은 최우선 변정은 배당 순위가 이제 그 순위로 따지면 3순위가 그래요 국세 이런거 포함해서 국세보다 빠르던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경매 경매 비용 1순위고 2순위가 이제 뭐 그 필요 필요비하고 그 저기 있어요 그거 뭐 필요비로 사실 그 경매 배당금 들어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그게 유익비하고 필요비인데 그게 이제 유치권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게 유치권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2순위는 배당으로 잡혔지만 3순위가 최순위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이 아닌가 3순위가 4순위 같은 국세하고 국세관이나 이제 당했어야지 그게 어찌됐거나 최수 최우선 최우선 최 선순위 그 본중금 그 소익보증금에 해당해서 최선순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명도하기 선이 있어요 나간 것을 확인을 해줘야지 은 법원에선 돈을 내줘요 그러니까 그게 낙찰자는 뭐 책 속에서 명도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이제 많이 기술을 했는데 사실은 뭐 명도에 대해서 낙찰자가 불안해 하거나 괜히 염려하거나 공연이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카드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낙찰자는 왜 공연이 걱정해 걱정은 거기 점유자가 하는 거야 사실은 그 쪼겨나가는 거기 점유자가 그것이 설령 소유자가 됐든 채무자가 됐든 임차인 했든 쫓겨나갈 내가 걱정을 해야지 왜 나는 정당하게 내가 돈 주고 내가 산 내가 걱정을 하냐 걱정하지 마라 다 해결은 다 되니까 그 대신 그 여러가지 방법 논의 좀 있지만 이제 하여튼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서 부딪히지 마라 말 많이 하자고 설령 만나도 한번 한두 번은 이제 뭐 가서 만나더라도 말은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슬쩍슬쩍 이사 날짜라든지 현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내용 증명 같은 걸로 충분히 처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그 명도를 많이 했어요 가장 이제 그러면 그 수십 년 동안 경매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한 게 제가 봤을 땐 그 명도 소송까지 가가지고 집행관리를 강제로 이제 하는 게 그렇죠 그걸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그렇게 명도 소송까지 해서 간 경우는 얼마나 좋죠 지금은 명도 소송까지 안가죠 옛날엔 다 명도 소송이었으니까 어려울 때는 하지 인도명령제 있으면서부터 명도 소송까지 가면 그건 낙찰자는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명도 소송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기는 게 아니라 진 거예요 명도 소송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최고 빨라봐요 6개월 6개월도 빠른 거예요 그 그렇게까지 갈 때는 내가 낙찰자가 칼 찰진 사람인데 너무 칼을 많이 휘둘렀다는 얘기죠 암만 저쪽에서 암만 저쪽에서 그 강하게 버튼기고 옛날에 내가 심한 뭐 욕설 받고 아주 그것보다 더한 저기를 했어도 그렇게 나와서도 명도까지 갈 일은 없다 지금은 인도명령이 있는데 명도 대상은 있어 물론 명도 대상 물건은 특수물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논의로 치고 인도명령 대상자한테 왜 명도 소송을 가게끔 만들어 단 그거는 이제 본인이 실수에 의해서 인도명령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실수에서 명도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인도명령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 신청이에요 이건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섰을 때 그때는 명도로 가야 돼 그건 참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인도명령 대상자한테 명도 소송을 건다는 그것까지 가는 거는 그건 얘기 자체도 안 되고 또 그건 명도 소송까지 갔다 그러면 실패 왜? 인도명령 안 됐으면 강제집행도 있는데 강제집행도 있잖아요 강제집행은 이제 최후의 수단이지 그리고 또 명도 소송은 아예 그냥 뭐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 바보처럼 왜 6개월 1년까지 질질 끌려고 그러냐고 그거 기간에 기한의 손실 기한이익 손실이라고 그러죠 기한의 이익 손실이 얼마고 고생은 얼마나 하고 물론 던져놓고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거는 그 명도 소송이나 그런 거는 조금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인도명령 대상자들한테 근데 이제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들한테 강제집행은 왕망 있어요 강제집행은 그거는 이제 정말 최악의 경우지 맞나요? 얼마나 돼요? 퍼센티지적으로 강제집행은? 강제집행 시간 빨라요 경매를 할 때마다 강제집행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지 어쩌다 엄마는 거의 합의돼 강제집행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강제집행도 퍼센트는 상당히 낮아요 지금 문제는 강제집행까지는 않아요 그것도 드문일이에요? 한번도 안해봤어요 아 진짜요? 강제집행 진짜 드문일이에요 드문일이에요 강제집행까지 내가 칼 잡으신 내가 내가 한다름이에요 정의자는 권한이 없어 낙찰자 받은 내가 할 돈이지 그래 내가 좀 싸게 샀어 그리고 이제 뭐 보통 강제집행 비용이 계산이 착착 나오잖아요 계산이 나오면 그 금액이 사실은 명도비용이거든 이사비용 명도비용인데 과도하게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뭐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낙찰받았다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 살던 사람이 이사비용을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명도 강제비 집행 비용보다 조금 더 세게 부른다 네 그럼 세게 부르는 대로 거기서 조정해서 주면 되잖아요 음 가격이 비싼 금액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금액 샀으니까 그래서 낙찰자의 요령이다 낙찰자한테 칼자루가 있다 음 그래서 그런 칼자루 진 사람이 결국엔 강제집행까지 갔다 그거는 아마 7대 3 정도로 낙찰자의 책임으로 나는 봐요 더 심하게 8대 2 너무 내가 낙찰자를 적용했나 한 번도 안 하셔가지고 점유자들은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제 소유자나 그 점유자 같은 소유자나 채무자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죠 임차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좀 이제 그 그건 임차인도 피해되었기 때문에 소유자나 임차인들은 소유자들은 뭐 돈을 어쩌면 뭐 융자 많이 받아가지고 돈 있는대로 많이 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고의적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등등 뭐 여러가지 사연이 많잖아요 그냥 논외예요 이제 경매에서 그 명도에 그 소유자나 채무자는 그건 논외예요 3천만원 정도로 경매를 좀 해야겠다 라는 분들에게 좀 생각해 봐요 듣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렇죠 3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네 이 요즘 그 3천만원 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는 그 유튜버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좀 많더라고요 네 어떤 책을 보니까 6,50만원 가지고도 뭐 2년 만에 뭐 50억 네 50억을 벌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참 재능들이 참 좋은 사람들 같아요 열심히 도 물론 했겠지만 이 경매로 경매는 이제 싼 맛에 부동산을 경매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가장 그 재테크의 핵심이 싼 맛에 하는데 물론 고가에 입찰하는 경우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많죠 최근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네 네 그 3년 가지고 3억을 아니야 3억이 아니라 30억 10배가 아니라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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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을 이제 벌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까도 내가 내 얘기를 하면서 포도산 등기등을 본 적도 없고 네 그렇죠 계좌를 본 적도 없고 근데 사실은 검증은 좀 안 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거나 말거나 믿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3천만 원 같은 사람들이 경매를 시작한다면서 그런 책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자신을 비교하지는 말해서는 안 돼요 3천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도 벌었다 그랬으니 나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네 물론 뭐 평가절하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네 전부 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또 부동산 경매 아무만 싼 맛에 사고 뭐 메리트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에 1억 천국을 벌 정도의 그런 투기장 같은 장 분명히 아래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그 천만 원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지분 경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에 그 3천만 원 가지고 내가 목적을 정하고 타깃을 정하면 네 분명히 그 경매 시장 안에는 그 정도가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 음 그렇지만 그 이런 얘기를 저는 어떤 책에도 어떤 그 대학의 뭐 경매 교수가 그런 얘기를 써요 시중에 그 소설에 그 그 무협지나 어떤 뭐 일반 소설에 그 주인공 같은 용맹담 무용담 같이 뭐 돈을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 그렇죠 많이 있어 갖고 네 그거에 이제 의아감도 느끼고 때로는 상대적 열두감도 느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결코 그런 데 현혹되지 마라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경매 시장 아니다 물론 경매 맞듯이 로또 맞듯이 정말 또는 뭐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버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네 결코 거기에 현혹되거나 비교되거나 상대적 어떤 비교감을 느끼지 마라 음 이렇게 그 경매 교수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듯이 저도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3천만 원 가지고 적은 돈이 아니니까 네 얼마든지 경매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목적을 가지고 네 시작을 한다 그러면 길은 얼마든지 있다 음 근데 그렇게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수십억을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를 좀 기하급수를 키우려면 전업으로 해야 되나요 경매를 전업으로 하는 전업으로 안 하고 부업으로 해서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남의 얘기한 거를 내가 뭐 평가절하긴 그렇고 네 그거는 따라하기 어려운 전업으로 해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결국 투기장이 아니고 일확천금을 부른 그런 장이 본명이 아니라는 거를 그게 현실이에요 일반인이 전업 투자자가 듣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매 전업 투자자 경업 투자자 경업 투자자 하면은 먹고 살 게 있어야죠 수입이 있어야죠 경매로 이제 수입이 있은 다음에 수입이 있은 다음에 어느 뭐 최근에 우리 성장일기에서 내가 그 보니까 어느 분이 쓴 책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 수입이 있어야지 이제 수입 거리가 있어야지 투자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는 얘기에요 전업으로 전업으로 투자를 하면은 뭔가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어떤 영위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돈을 내가 더 투자하면은 그게 투자 수익이 그냥 금방 돈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물론 그 투자를 수익성 부동산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네 네 왜냐면 전업으로 해서 내가 수익성 부동산은 일단은 상가든 아파트든 어쩌든 월세를 넣으면 돈이 나오니까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전업으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업을 권하고 음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업 투자죠 그럼 만약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 작가님 저 이제 작가님한테 경계 배워서 전업 투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권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만료를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그 사람이 생활 상황이 네 무조건 너 해봐라 내가 경매해서 돈을 벗고 재택기 수단이 강약강력하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나 경매를 해서 돈 좀 벌고 먹고 좀 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그럼 그래 해라 이거 괜찮으니까 재택구 강약 강력하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얘기 못하죠 음 음 이렇게 얘기 못하죠 음 왜냐면은 다 각자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버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가르쳐 주는 못해도 네 또 또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기가 많게 잘 써 돈을 네 돈을 헌팡돡돈 쓰는게 잘 쓰는 건 아니니까 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사회자는 지금 어느 쪽에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부니까 저는 또 안 쓰고요 안 쓰고 네 버는 데만 전력 네 버는 전력 네 그것도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잘 가르치는 사람은 돈을 잘 못 벌어요 음 특히 대학교수 분들이 네 돈 잘 벌 것 같아요 아니요 못 벌어요 네 그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사업했다 그냥 실패해요 음 근데 가르치기는 잘 이렇게 해요 음 그래서 스승이에요 음 스승이 따로 없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승님들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돈 잘 버는다고 부러워하고 부러워하고 뭐 그럴 이유로는 세상에 없어요 요즘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모든게 돈 돈 돈이에요 네 나 뭐가 주치기까지 1억 벌었다 네 코인 나한테 여기 가입하면 뭐 엊그제 그 성장일기에 그거 얘기하던데 네 네 트레인 우리한테 리딩 받으면 네 얼마 걸렸다 뭐 이런 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3천프로 천프로 벌었다 네 네 참 힘들죠 경매도 마찬가지에요 음 그렇게 벌지를 못해요 음 쉽질 않아요 그리고 버는 사람들은 물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겠지만 음 그래서 그 다 대부분 사람들이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재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젊은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 경매로 전업한다고 이런 나오면 너 그래 해봐라 이거 괜찮으냐 이렇게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얘기죠 음 아 그러면 똑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내가 더 많이 경매를 배우고 지식이 높아지면은 경매로 돈을 더 잘 벌어야 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매하는 게 어쨌거나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이제 1점 수준이 오르겠잖아요 그럼 그걸로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나요 그건 본인의 능력이고 본인의 판단인거죠 같은 수가 없어요 전 절대 같은 수가 없어요 음 많이 벌고 못 벌고는 똑같이 경매를 했는데 그거는 참 세상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시작했는데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 거의 같은 복에서 장사를 했는데 여기서 그 누구는 똑같은 비슷한 식당을 해서 같은 업종 네 근데 이 사람 돈 잘 보고 이 사람 돈 못 벌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념하고 거의 비슷해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경매는 이제 부동산이란 그 개념은 좀 다른 게 뭐 파는 타임 사는 타임 또 뭐 예를 들어서 경매로 내가 저걸 얼마에 샀느냐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네 이런 거에 차이가 많죠 그런 거를 이제 거룬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쌓이고 쌓이면 전업으로 해서 쌓이면 나중에 나는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그건 서로가 알 수가 없죠 까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쟤는 많이 벌은 것 같아 쟤는 덜 벌은 것 같아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속은 모르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쟤는 꼭 이상하게 경매를 좀 비싸게 들어가 그러고 이상하게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등등 뭐 하여튼 그런 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해도 뭐 뜀빡지를 얘기를 하면 좀 안 되겠지만 할 때는 그거는 좀 차이가 있죠 같이 시작을 해도 천상에서 아 네 끝으로 구독자 분들에게 해 주신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독자 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매가 부동산 경매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은 분명 아니에요 그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꼭 그 사람들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너나 나나 우리가 모두가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 전음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예 경매로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네 경매에 나도 할 수 있을까 아유 뭐 이거 뭐 돈 괜히 잘못하면은 뭐 배보다 배꼽이 터지고 뭐 임차인들한테 애 먹이고 노란하고 뭐 소송 걸리고 질질 끌리고 그런다는데 까먹는다는데 이런 염려 같은 거 아예 하지 말고 그런 건 괜히 그냥 염려예요 네 그건 공연한 염려고 이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정은 잘 안 되고 뭐가 잘 안 되고 망했을 때 그것부터 생각하는 게 부정이에요 근데 경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그냥 묶어 두세요 경매는 경매시장 안전해요 네 경매시장 안전한 이유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사집행법이 바뀌면서 우리 경매 참여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어요 청민자단한테 안 먹고 돈 안 뜯기고 돈 뜯기고 안 뜯기고는 이제 본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본인 실수에 의한 거는 비단 경매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실수에 의해서 잊어버리는 거는 이제 논회로 치고라도 얼마든지 경매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니까 부정을 버리고 긍정만 생각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결코 무용단처럼 돈 벌었다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거를 내 거로 만들지 마세요 물론 이제 만들어 가지고 돈 벌면 주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교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상대적 별등감도 생기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쭉 얘기한 거는 바로 그렇게 돈 잘 벌었다는 사람들한테 근처에 가고 나도 한 번쯤은 벌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과 원칙 자기 마음가짐을 여태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그런 마음을 가져가고 긍정만 생각하고 당장 시작을 하세요 아마 좋은 일 있을 겁니다